여러분 요약을 한번 정리정돈하게 되면 지금 상황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주 좋은 기회 지금까지 가졌던 기회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상태라고 이렇게 봅니다 KBS가 선거 부정 문제를 다루고 또 많은 분들이 과거와 달리 이 선거 부정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여러분들 여론이 그렇게 녹록지 않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상당히 여러분들 후퇴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동안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하는 문제는 아주 완강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것까지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아킬레스근이자 자유외국시민들의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그런 교두보 확보가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교부할 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투표용지가 정본 정품임을 입증하는 대단히 중요한 그런 절차입니다 그것을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단행하기 위해서 그 공직선거법을 무력화시키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을 온라인상에서 올려가지고 어제 3,508개를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선거 사기를 저지른 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세계 어느 곳이든 간에 본인들이 원하는 매수만큼 위조 투표지를 제조 생산할 수 있는 모든 그런 여건이 지금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 관리안 개선안을 보게 되면 가장 중요한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의 필수적인 투표 관리관 이미지 파일 사용에 관한 부분들은 쏙 빼버렸습니다 2024년 총선의 성패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명줄리 국민들의 운명이 바로 위조 투표지 생산을 막을 수 있는 것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을 협상 테이블에 앉았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관위와 여러분들 지나친 갈등을 행하는 것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사내가 사내다운 남자가 그냥 대한민국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들은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2024년 총선은 마지막 총선입니다 달리 이야기하게 되면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지금까지 9분의 부정선거로 점철됐습니다 기대를 모으고 출범했던 윤 대통령은 선거에 철두철미하게 함구하고 있는 상태고 제가 그동안 관찰해온 바라면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선거 부정에 함구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들은 고아와 같은 그런 입장입니다 누구도 이런 국민들을 위해 가지고 참정권 박탈과 노예상태 이런들 추락을 막아줄 세금 먹고 일하는 인간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너무나 여러분들 통탄할 것은 대한민국이 너무나 타락을 해버린 겁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연속적으로 9번 전산조작과 여러분들 위조투표제 투입을 통해 가지고 부정선거를 자행한 적은 없습니다 9번 부정선거가 일어났는데 현직 대통령이 여러분들 입을 쳐닫고 있는 경우도 없을 겁니다 명색이 여러분들 검사 출신이라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여러분들 은폐하는 대열에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가담하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떠밀려서 여러분들 하지 않는 한 윤 대통령 움직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본래 챙겨 먹은 대로 살다 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것은 2020년 총선에서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유력한 방법인 통합선거인명부의 위 변조를 통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하고 실제와 그리고 뻥튀기한 사전투표율 사이에 격차해 유령 사전투표자 수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게 해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만큼 위조투표지를 여러분들 만들어서 사전투표일과 사전투표가 끝난 이래 이런들 투입하고 가지고 그 투표함을 계함장에 갖고 와 가지고 까게 되면 전면 수개표라는 것이 결국은 위조투표지를 세는 2020년 4.15 총선의 재검표 과정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이 완전히 이런 투표함을 갈아치운 위조투표지를 수백 명이 이런 법원의 이름들 직원들이 동원돼 가지고 그걸 다 센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2024년 총선이 마지막 여러분들 선거라고 봅니다 이 선거에서 대표를 해 가지고 선거 부정 세력들이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이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참정권 여러분들 회복이라는 것은 수십 년이 될지 수백 년이 될지 요원한 일인 겁니다 이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역사적 분기점에서 윤 대통령의 처신을 보게 되면 실망감을 넘어 가지고 그냥 한심 그 자체인 겁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을 아시고 본인 스스로가 그냥 노예로 살겠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는 뭐 아무리 그냥 이야기해도 본인이 놓여 살겠다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이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이 절요의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저마다 여러분들 힘을 좀 더 해 가지고 사회시민단체들도 정말 이 절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는데 기대 반 그리고 참 우려 반입니다 나라가 정말 많이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형편없이 타락한 나라가 되리라고는 정말 꿈에도 생각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 대통령이 한 말씀 정도만 해 주시면 선거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김용빈 신임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그런 제도계획에 좀 더 공정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위인이 못 되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이 그래서 참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그런 시점에 기회한 그런 대통령을 모시게 됐다 그런데 본인이야 재산이 있으니까 나가고 나면 잘 살겠죠 국민들이 이제 참 고생을 할 걸 생각하게 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방송이 마치고 나면 이 방송을 제가 잘라서 이렇게 내보내니까 짧은 그런 영상 특히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을 단톡방이나 이런 부분에 확산시켜 주시고 또 여러분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가운데 이런 선거에 관심 있는 그런 사회시민단체에 계시는 분들은 화력을 모두 다 집중시켜서 위조 투표지 제조를 가능하게 하는 투표 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 투표 관리관 도장 이미지 파일 사용 금지 이 부분을 관찰시키는데 한 몇 달 정도의 화력을 집중시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여러분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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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